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묘로 한번 그 표현해 봤던 블랙핑크의 제니 씨를 수채화로 또 얼굴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형태는 지난번에 강조한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을 잘 살려서 무엇보다 인상에서 보여지는 특정한 인물의 이미지를 최대한 물론 완벽하게 라는 말은 좀 어렵고요. 최대한 비슷하게 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형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스케치하는 스케치 양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한번 털어내고 부드럽게 물감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다시 정리하고 있는 분입니다. 무엇보다도 인상에서 오는 느낌 또 머리칼 양이 굉장히 많은 이미지죠. 그래서 좀 이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머리카락의 어떤 그 표현 때문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머리카락을 먼저 지금 톤을 넣는 이유는 지난번 소묘에서와 같이 얼굴 피부빛을 좀 돋보이면서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백처럼 눌러주는 효과를 내는데 지금은 펜붓을 이용해서 약간 머리카락에 가는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지만 색깔의 그 다양화 그러니까 머리카락인데 빛이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빛을 등지는 부분은 매우 강하고 또 빛을 정면으로 받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많은 색깔 다양한 색깔로 머리카락 처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얼굴 부분을 이제 밑톤을 깔고 있는데 지금 초벌 과정에서 너무 눈코입을 강조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얼굴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눈코입의 위치 또는 약간의 강조를 통해서 좀 고정화 시켜 보려고 원래대로라면 더 큰 덩어리를 초벌 재벌 과정에서 좀 묵직하게 덩어리 위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. 자 이제 입술을 살짝 건드렸는데 워낙 공간이 좁다보니 게다가 색깔 선택을 조금 잘못해서 일단은 좀 말리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림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분위기를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로 얼굴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손이 좀 더 많이 가고 있는 과정이죠.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리카락의 양이 그림 전체 양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 굉장히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. 얼굴의 왼쪽이 이미지에서는 밝은데 지금 그림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빛을 주면서 약간 이미지랑은 좀 다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. 목에 너무 과도한 색깔이 들어가고 자켓에 너무 많은 무거운 색깔이 들어가다 보니 조금 그림이 산만해 보이기 시작하죠. 아마도 조금 있으면 조금 떨어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. 계속해서 머리카락의 방향,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이미지, 그 다음에 인상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모양들, 그 다음에 색감, 미세한 근육 이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종반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얼굴 왼쪽 보면 여드름이 하나 나 있는데 그게 닦아내다가 잘못 닦아서 조금 번진 효과입니다. 제니씨 하긴 조금 미안하네요.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켓도 좀 닦아내고 목 부분도 좀 떨어낼 거고 그 다음에 눈썹 주위에도 원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. 머리카락도 빛을 받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밝게 닦아 냈고요. 잔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되죠. 어쨌든 머리카락 처리가 아주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 과정은 이제 자켓에서도 또 목에서도 머리카락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을 떨어내고 다시 머리카락 효과를 주기 위해서 펜붓을 들었습니다. 공이 많이 들어가죠. 머리카락에. 그러다 보니 약간 오바도 있었습니다. 자 지금은 잔머리카락. 그 다음에 구렛나루를 했는데 조금 너무 강해서 이따가 좀 떨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목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구렛나루를 좀 닦아주고 자 자켓에 그 보송보송한 그 털 느낌을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요. 좀 과한 것 같아서 슬쩍 이미지만 추고 덩어리만 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.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특정한 연예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그릴 때는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. 오늘도 적극적으로 감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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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